안녕하세요. 유튜브 과정 여러분. 저는 고산으로 향하는 길목의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. 이 계곡에는 춘산물이 되면 야생화가 굉장히 많이 자생하는 관계로 야생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산입니다.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로 높은 데는 못 가고 등산로 입구에 있는 이 계곡이 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여가가 조금 남양이고 등산로 이끌어서 지금 요새 며칠이 계속된 따뜻한 날씨와 며칠 전에 많은 비 때문에 산에 눈은 다 녹았고요. 계곡에는 이렇게 얼음들이 남아 있습니다. 지금 물소리도 굉장히 심차고 막습니다. 한번 저 자연의 계곡의 그 무술을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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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